레디 액션. 여러분들의 계좌의 라스트 씬의 곁들임. 이렇게 한다면 이분하게 무르익은 수익 가능합니다. 그 비결 라스트 씬 명장면으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엠비앤굴들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매니저님 저희가 어제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눈여겨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국경절 마치고 중국으로 수급이 물리는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어닝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좀 가라앉는 분위기인데요. 이 와중에 저희가 지난달에 공략했던 TCC 스틸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40%라는 놀라운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사실 딱 두 종목을 편입했던 것 같아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TCC 스틸 딱 두 종목을 편입했고요. 기타 다른 대조전자로 앞서도 언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가장 바닥권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력적이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TCC 스틸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이 사실 여기 거의 바닥이었어요. 9월 10일 이때 최저 가격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 가격을 넘어서 제가 너무 높게 불러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딱 한 달 딱 걸려서 40% 넘는 수익이 좀 나고요. 네, 결국 같네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2차 목표 가격까지 제가 수정해야 되는데 1차가 4,800원에서 어제 도달하고 오늘 약간의 좀 응봉으로 좀 왔다 갔다 해서 사실 보유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2차 목표 가격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좀 먹을 게 좀 없을 것 같은데 5만 2,5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4, 5%만 더 올라가면 사실 2차 목표 가격 달성을 대기위에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점심 때까지 볼 때만 해도 플러스 1%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또 한 6%, 7%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울산 공장 관련된 캐펙스 플랜 증가 이런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가 이전에 이제 23년도의 하반기 때인가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하반기 때만큼의 화려하게 왕의 귀환처럼은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냥 기술적 반등의 대략적인 절반 가까이만 보자는 측면에서요. 2차 전지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더해서 손절가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손절가는 그냥 없이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갈 거라는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이미 터치했지만 2차 목표가 5만 2,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은 어떤 명장면이 나올지 화면으로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명장면은 폴란드 국방부 장관인가요?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름 모르시죠? 네. 구스타케라는 국방부 장관의 이름인데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저도 성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분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인데 이틀 전에 연설에서 GDP 대비해서 폴란드 GDP 대비해서 약 신고가라고 표현했는데 국방부 지출액을 더 늘렸습니다. GDP 대비해서 4.7%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5% 정도를 더 늘렸다는 거거든요. 기존 대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무기 수입이라든지 그런 국방 병력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또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표라고 보시면 돼요. 발표를 했던 부분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국방부 관련된 부분들, 방산 관련된 모멘텀으로 수출을 하는 1위 국가가 대부분 이제 동유럽에 폴란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방산 관련주를 좀 보자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트럼프 관련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뒤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럼 이와 관련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 방산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최근에 첨단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보면은 아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갑 부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어 관련된 관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라든지 이제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를 갖고 왔습니다. 어제 좀 이제 튀는 경우에 좀 나왔더라고요.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코츠 테크놀로지 라는 회사를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는 코츠 테크놀로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요즘 유가 방산주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등 연이어 신고가를 경시했는데 이런 방산주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기업이죠? 네. 뭐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직접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따로 할 말이 없는데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회사를 아까도 잠시 또 언급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저 모멘텀 말씀드리면 방산균 인베디디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서 이제 차량용이라든지 우리 이제 모니터 형식으로 된 이 컴퓨터 모니터를 좀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제 제어 장치인데요. 이거를 이제 납품한다라고 보고 있고 K2 전차와 청궁에다가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한 대당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K2 전자체는 대략적으로 약 18대가 20대가 가까이 들어가고요. 청궁에는 약 4대에서 5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산업용으로 인베디디를 보면은 한 대당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방산 쪽은 좀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당 지금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호가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한 대에 지금 한 20대씩 좀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폴란드 정부 사상 최대의 GDP 대비한 4.7%까지 가까이, 5% 가까이까지 국방비 증액 관련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필요한 거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간에 제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또 납품하면서 수리 관련된 부분들까지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준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중동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 잘 짚어주셨는데 이라크 쪽에다가 수출 계약도 모멘텀도 터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뭔가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적 호조 주라고 호전 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에 탄탄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방위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가져간다고 하니까 잘 챙겨 보시고요.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지금 웬만한 종목들 다 신고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하나 시스템만 못 갔어요. 하나 시스템만 이 종목만 좀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고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트도 고가 갱신을 하는 패턴이어서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종략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닥에서 움직이고기 때문에 좀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2만 3천 5백원 선으로 대략적으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절반 정도를 넘어가는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만 8천 5백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츠 테크놀로지 목표가 2만 3천 5백원. 손절가 1만 8천 5백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장면, 예고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예고편은요. 이거 공급계약 공시 같은데 미국 릴라이 릴리랑 팩트론이라고 써 있어요. 어제 5시 10분 정도에 장 끝나기 전에 한 30분 정도에 계약 공시가 나왔죠. 미국의 비만치료제 대표기업이죠. 일라이 릴리를 통해서 계약기관을 통해서 이제 팩트론이 플랫폼, 이전에 이게 후보물질인지는 모르겠으나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기술 수출 이전 공시가 떴고 계약 금액이 비공개다. 저는 사실 이 공시를 보고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 계약 금액을 비공개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사이즈가 좀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어쨌든 이게 이제 평가 종료가 지나면 계약에 관련된 부분의 종료가 나오면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래서 팩트론이 오늘 또 권리락까지 주어지면서 상한가를 쳤다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아마 권리락 때문에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 공시만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팩트론을 좀 놓쳐서 좀 아쉽다라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후보 종목들이 좀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계약 공시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터치했던 팩트론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요.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미 좀 올라가는데 시총이랑 보면은 좀 팩트론 시총이 좀 크지만 이 종목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종목은요.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임페디지 랩이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짱 스포일러 주는 인벤티지 랩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냥 이 종목은 최근에 올라간 게 비만 관련된 플랫폼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고 그 관련된 이슈로 같이 비만치료 핫해지면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팩트론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기술 수출 이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VI에 한번 걸렸다가 약간 윗골에다가 밀리고 있거든요. 아마 팩트론의 사업가가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이 윗골에 달아주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당뇨, 탈모, 그리고 치매 치료 관련된 플랫폼 약물 전달 시스템 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장기 지속력 관련된 부분인데 기존에 있었던 장기 지속력 주사제의 단점을 보완한 IVL 플랫폼을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독일의 베링거 잉게 하임이라는 회사와 함께 관련된 공동 개발을 또 착수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도 나왔었습니다.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공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임페리즈 같은 경우에도 일라인 릴리가 팩트론을 어느 정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노보노니스크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깜짝 이런 뭔가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제 팩트론처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팩트론이 될 수 있는 인벤티지 랩 팩트론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요.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윗고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요. 좀 변동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장 종가쯤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일이 휴일이니까.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 이전의 정고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24,500원 선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선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미 한번 좀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황에서 약간의 N자로 좀 그려지는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지금 이렇게 윗고리에 달랐다고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바이오는 이거를 좀 깨부수는 경향이 있잖아요. 캔들 패턴을 좀 깨부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자질구리한 잔파동 신경 쓰지 마시고 종가에 좀 배팅하거나 아니면 한글날 이후에 시가 좀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인벤티지 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 종가에 공략하거나 한글날 이후에 공략해보자 라는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24,5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종목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들 다 살펴봤고요. 내일 휴장을 앞두고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내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경영TV에서 또 여러분들이 고민상담, 종목상담도 진행하니까요. TV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오전 10시에 너튜브에서 종목상담 방송 이후에 신경서 주시개라 검색하시면 또 무료방송을 통해서도 관련된 부분들도 투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일 아침 또 8시부터 10시 또 10시에서 또 11시까지 무료방송도 많은 여러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TV로 신경서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오전 10시 유튜브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